에이 죄송합니다. 그래서 소스만 좀 여쭤보려고요. 야 딸이 푸는데 소스는 어떻게 안 해 줘? 아니요. 어떻게 해 줘. 에이 어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게 뭐 레시피가 있을까요? 그 다음에 물을 버렸는데 기억할 수 있어요? 그 전체에요. 어? 백오야? 평온 선생님하고 전화를... 뭐야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물을 걸쭉해주면 거기다가 너무 걸쭉할 때 와인이나... 이게 이게 돼? 지금 저거 지금 무슨 메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? 아 뭐 이렇게 클라스가 다른데 우리 더 맛있게 하자. 맞아 맞아. 우리가 더 맛있게 할 수 있어. 일단 저희가 지금 녹취를 해놨으니까 그 토대로 한번 만들어볼게요. 아 녹취해놨어. 아 제가 그대가 안 되고 내가 망신당하잖아. 죄송합니다. 녹취 중이었습니다. 미리 말을 못 했습니다.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. 내가 만들어 마셔야 될 암은 도인이가 만들어서 맛없을 수도 있어요. 그럴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 드릴게요 형님. 네 감사합니다. 네 형님. 아 우리 앞치마부터 하면 안 돼요?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네. 이게 크게 이렇게 다냐.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다냐. 작은 게 예쁜 거 같아. 진짜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? 이거 누나가 그린 거를 제작해 주셨어. 예쁘다 이렇게? 어 작은 거. 그냥 자기 달고 싶은데 이렇게 달고. 봐봐. 어 그럼 수빈 언니가 맨에서 꾸며주면 되겠다. 신난다. 달빛 동동. 자. 해봅시다. 감자 씻읍시다 일단. 가자. 어디죠? 괜찮네.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겠다 그냥. 한 명이 씻어주면 한 명이 바로 까서 주면 되는데. 네. 됐겠다. 어? 분업 작업. 오케이. 됐습니다. 그러면 비빔국수 저거부터 만들까요? 다 넉넉하게 해놓고 그냥. 저 육수 넣을까요? 네. 매실청은 다 하니까. 그럼 두 개 째? 맛있겠는데. 맛있겠는데. 맛있을 것 같은데. 뭔가 느낌. 뭔가 빠진 거. 오.